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파워포인트 한번 볼게요. 실행하시고요. 파일의 다른 이름으로 저장. 다른 거랑 마찬가지로 바탕화면에다가 우리 2007 따라 하기로 해서 파일 이름도 2007 따라 하기로 할게요. 교재는 다르게 되어 있을 텐데 이거는 시험장에 가시면 알려주기 때문에 그거 알아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 볼게요. 우선은 위에 보니까 우리 회사 조직 때 해가지고 두루마기가 있네요. 클릭하셔가지고 아래쪽에 보시면 두루마기가 있어요. 두루마기네.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다가 지정을 해주시고요. 우선은 채우기가 흰색이잖아요. 여기서 페인트통 해가지고 흰색 지정하시고요. 테두리는 까만색이에요. 까만색이고요. 두께가 좀 두껍게 되어 있는데요. 두께는 한 1포인트 정도 줄게요. 이 상태로 해가지고 마우스 오른쪽으로 해서 기본 도형으로 하시면 신색으로 표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써주시면 되겠죠. 우리 회사 조직도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글꼴 색깔이 까만 색깔이 되겠죠. 그리고 크기는 45 정도 지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파워포인트 지시사항에 보시면 맨 위에 게 제일 크고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이렇게 지시사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제일 큰 거를 45, 42에서 45 정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빗면이에요. 빗면. 그래서 빗면을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채우기가 있겠네요. 그래서 채우기가 문제에서 아마 40% 주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40%는 없고요. 그래서 35에서 50 정도 있는데요. 50 정도 추정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뭐 출력하면은 시험장마다 프린터 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뭐 이것 때문에 너무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글꼴 색깔이 검은 색깔이네요. 자 그리고 얘를 가지고 우리가 기본도형으로 다시 만들어줄까봐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있네요. 그래서 다시 기본도형으로. 뭐 기본도형 안 하셔도 상관없고요. 자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은 좀 옆으로 놓고 이렇게 놓고 볼까봐. 이놈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여기 있네요. 블록 화살표에.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적당한 크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이놈은 도형에 어디 있느냐 하면 블록 화살표 말고 순서도에 화면 표시예요. 그래서 화면 표시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얘네 이제 크기가 크기나 배치가 이런 것이 좀 잘 안 보인다 그러시면은요. 보기에 가셔가지고 눈꿈선 눈꿈자 이렇게 해놓으시면은 우리가 이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계선에 따라서 이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맞춰놓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연구소장 이거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교재에는 뭐 도형 하나 그리고 이렇게 설정하고 하는데 한 번에 그리고 나중에 글씨에 쓰셔도 돼요. 그래서 연구소장 얘는 어디에 있느냐. 자 홈에 가셔가지고 연구소장은 이놈을 가지고 회전을 시키겠죠. 뭐 이렇게 하셔가지고 쉬프트키 누르고 돌리시면은 이렇게 회전이 되겠죠. 그래서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주시고 자 이놈도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복사를 좀 해줄게요. 복사해주시고 대신에 얘는 어때요? 반대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자 여기 정렬에 가시면은 여기 회전이 있어요. 그래서 회전에서 다 좌우 대칭 이렇게 해주시면은 좌우 대칭이 됩니다. 다음에 맨 이쪽에 이눈석 같은 경우에는 이놈도 화살표 같은데요. 자 이놈 깃발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에 노란 점을 이용해서 크기를 조정해주시는데 딱 보니까 우선은 좀 배치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당하게 이렇게 좀 땡겨서 놓으시고 얘 크기를 좀 키워주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크기 높이도 여기에 이제 점선에 맞춰서 맞춰주시면은 훨씬 더 깔끔한 우리가 모양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시고 얘는 약간 내려가주겠죠. 그럼 이렇게 되겠고 얘네도 마찬가지로 정렬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주시고 정렬해서 맞춤하셔가지고 위쪽으로 이렇게 해주시면은 정확하게 맞춰지고요. 또 얘네가 이제 그 가로 간격도 한 번에 맞춰주면은 훨씬 더 깔끔한 모양이 나오겠죠. 그래서 정렬해 가셔가지고 대충 한 다음에 맞춤하셔가지고 가로 간격 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있는 얘네들은 이제 채우기가 신색이 되겠죠. 신색 해주시고 여기에다가 이제 글씨를 써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 도형에다 바로 텍스트를 얘 같은 경우에 이제 바로 텍스트를 그리는 것보다는 어떤 방법이 좋으냐면요. 텍스트 상자를 만들어가지고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놓으시고 여기다가 영업과 그 다음에 총무과 그 다음에 관리과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얘네 선택하셔가지고 마우스 오른쪽에 글머리 기호가 있어요. 약간 위에다 놓고 와볼까봐요. 이렇게 이렇게 해놓으시고 얘네는 글꼴 색깔은 우선 좀 바꾸고 갈까봐요. 자 신색 이렇게 해주시고 범위 선택 마우스 오른쪽 자 글머리 기호의 V표시인데요. 맨 아래쪽에 있어요. 그래서 V표시 이렇게 지정하신 다음에 이렇게 배치를 해놓으시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더 훨씬 더 깔끔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요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누가 가르쳐주니 그래서 다시 컨트롤 A 눌러서 다시 쓰겠습니다. 기획과 그 다음에 기술 개발과 기술 정보과 그 다음에 인사 관리과 이렇게 해주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네가 지금 텍스트가 길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니까요.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세로로 쓰는 거잖아요. 근데 뭐 방법은 여러가지에요. 얘 같은 경우에 그냥 써도 될 것 같아요. 글자가 하나니까 기술 개발 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얘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에 가셔서 텍스트 형태에 가셔가지고 텍스트 방향을 이렇게 세로로 세로로 바꿔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세로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개발 발기라고 되어있네. 발인대기제 이렇게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얘도 뭐에요. 연구소장 이렇게 되어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기술 정책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마찬가지로 얘네도 두 개 같이 선택해서 한 번에 바꿀 수도 있잖아요. 개체 서식하셔서 텍스트 상자에서 방향 세로 이렇게 잡아주시면은 잡혀지겠습니다. 근데 얘는 지금 보니까 모양이 어때요. 회전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좀 이상하네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지워주고요. 얘같이 이렇게 짜증나는 경우에는 세로 텍스트 상자를 이용을 해서 그려주셔도 돼요. 그래서 연구소장 이렇게 해놓으시고 얘를 이렇게 옮겨 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이 녀석도 한 번 그려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도형에 맨 아래 별미천수막에 이게 이중 물결이에요. 그래서 이중 물결 쭉 그려주시고요. 아 선생님 이거랑 다른데요. 노란 점을 이용해서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약간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고 두께 조정해주시고 크기를 조정해주시면은 모양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다가 또 그대로 고객 서비스 품질 향상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보니까 글꼴이 약간 두꺼운 것 같아요. 얘만 그럼 컨트롤하고 B자 누르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아니면 글꼴 크기를 약간 키우시든지 뭐 이렇게 해주시고요. 대신에 이제 글꼴 크기를 키운다 그러면 얘도 같이 가야 되겠죠. 얘랑 얘랑 매칭이 되는 애니까 그래서 뭐 20포인트 정도로 약간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워포인트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도형을 잘 그리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뭐라고 하죠? 이 그 오타치지 마시고요. 그리고 배치 잘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글꼴 크기 이게 핵심이에요. 자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글꼴에 대한 거 잠깐 볼게요. 글꼴에 대한 거는요. 여러분들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럼 시험지에 무슨 글꼴을 써라라고 지시가 없는 이상 비슷한 걸로 골라 쓰시면 됩니다. 시험지 상에 보시면 문제와 비슷한 글꼴을 찾아 선택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막 글꼴 찾는데 너무 고민을 하시는데 사실은 지금 얘는 맑은 고딕으로 기본으로 우리가 만들었고요. 얘는 지금 굴림이거든요. 여러분들 차이 나나요? 네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대로 하셔도 되는데 교재에는 이제 굴림으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굴림으로 알려드리는데 시험지에서 우리가 별도의 지시가 없기 때문에 비슷한 글꼴을 찾아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게 차이 나는 걸 여러분들 찾을 수 있어요? 못 찾아요. 그게 그거거든. 그래서 뭐 글꼴 바꾸는 건 간단해요. 컨트롤 A 하시고 뭐 굴림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시면 굴림체로 바뀝니다. 크게 차이는 없죠. 자 그 다음에 여기쪽에다가 슬라이드 이쪽에다가 클릭하시고 엔터 누르셔서 두 번째 슬라이드 만들어 줄게요. 아니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새 슬라이드 있죠. 여기에서 빈 화면 이렇게 해서 넣으셔도 됩니다. 편하신 대로 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요 녀석을 한번 해 볼게요. 얘는 사각형이에요. 그래서 사각형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리고 여기다가 2010년 해킹 사고 현황인데 현황 한자니까 하나 둘 셋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현황 이게 현황이 맞는 건가요? 근데 이렇게 해주시고 한글 한자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시면 들어가고요. 글꼴도 맞춰줘야 돼요. 얘가 궁서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찾아가지고 궁서체 궁서나 궁서체나 이렇게 해주시고 얘도 우리 앞에랑 똑같이 45 정도로 줄까봐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얘는 이제 우선 채우기가 신색이 되겠고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그림자가 있어요. 오른쪽으로 그래서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요게 보시면 여기 그림자가 있어요. 기부 그림자 그래서 그림자에서 오른쪽 하단이죠. 그래서 오른쪽 하단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약간 좀 옅게 나오죠. 그래서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에 가셔서 여기에서 그림자 이렇게 가신 다음에 우선은 여기에 보면 투명도가 있는데요. 투명도를 0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야 진하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크기도 약간 이렇게 크게 해줄 수 있는데 그냥 요게 날 것 같아요. 그죠? 100이 요 정도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흐리기도 이렇게 해서 약간 조정을 할 수는 있는데 기존에 있는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각도나 거리 거리를 약간 좀 키워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그리고 색깔도 지금 뭐 요정도 음영 정도로 해서 여러분들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게 2003버전으로 만들어진 문제들이기 때문에 2007로 할 때는 약간 다른 경우가 있어요. 문제가 2003버전 예전에 만들어놓은 문제들이 많아서 여러분들 약간 다르더라도 괜찮습니다. 도형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사각형도 그려서 만들어주고요. 여기다가 분석 분석 결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 채우기 신색이고 얘는 글꼴 크기를 한 22 정도로 좀 키워줄게요. 24도 괜찮고 24로 줄까봐요. 뭐 옵셋 크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얘를 기본도형으로 바꿔줄게요. 음영이 있으니까 자 그리고 아래쪽에다가 이제 음 사각형도 그려주는 거네요. 그래서 뭐 이거는 여러분들 어때요? 제가 이게 텍스트를 입력하진 않겠습니다. 입력해야 되나? 아예 앞에 글머리교가 있네. 입력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국내 해킹 피해 접수 권수가 이렇게 해주시고 두 번째 전문 관리 인력 부족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예 오른쪽으로 정렬해주시고 얘는 이제 글꼴을 한 18포인트로 줄여줘야 되겠죠? 위에 있는 것보다는 좀 작으니까 그리고 가운데 정도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거나 아니면은 바로 여기에 팁에서 범위 잡으시면 나오죠? 여기서 글머리 기호나 글머리 번호를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바로 근데 이제 글머리 번호는 없으니까 여기에서 번호 매기기에 가셔가지고 1, 2, 3 이렇게 지정해주시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겠습니다. 보니까 이제 약간 좀 뭐랄까 음 좀 줄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표 이거 한번 그려볼게요. 자 표는 이제 삽입에 가셔가지고 표 하는데 이게 몇 행이에요? 3행이고요. 많은 걸로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열이네요. 3행, 7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3행이고 7열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리고 쭉 이렇게 늘려주신 다음에 기본적으로 스타일이 이제 검은색이기 때문에 이게 디자인 창에서 이거 찍으셔가지고 검은색으로 지정해주시고요. 양쪽 사이드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해주시고요. 이게 보시면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 테두리 없음이 있죠. 이거 지정해주시고 이쪽에서 왼쪽 한번 그 다음에 예 오른쪽 한번 이렇게 지정해주시면 선이 없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쪽 위아래 같은 경우에는 파선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파선 지정해주시고 선 두께가 약간 두꺼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25 너무 두꺼운가 이렇게 해주시고 이번에는 위쪽 한번 그리고 또 아래쪽 한번 이렇게 지정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오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 선 같은 경우는 병합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여기가 쉘 병합이라고 나와요. 지금 잘려 보이는데 약간 위에다 놓고 해볼까봐요. 자 이렇게 해놓으시고 범위 선택 마우스 오른쪽 쉘 병합 됐죠? 또 병합할 게 어디 있어요. 이거죠? 마우스 오른쪽 쉘 병합 이렇게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아래쪽에다 놓으시고 텍스트 입력하는 건 여러분들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만든다라는 것만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겠습니까? 네 뭐 타이핑 치는 거 보여드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아까 하나 또 안 한 게 있네요. 여기 보니까 이거 그래서 그림자 지정 안 한 게 있는데 이거 그림자 지정하고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기본 지정에 그림자에 자 오른쪽 하단 이렇게 지정하고 자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에 가셔서 자 그림자에 가셔가지고 보면서 하세요. 자 우선은 투명도는 날려버리고요. 자 크기는 그대로 놔두시고 거리 약간 주시고 그 다음에 색깔 음영 색깔 50% 정도 이렇게 지정하시면은 비슷한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거리가 약간 좀 작은 것 같아 그럴 때는 그림자에 가셔서 거리를 좀 더 키워주시면은 이런 모양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또 한번 쭉 보시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자 여기 돼 있고 다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점 파선 이게 그 뭐라 하죠? 그리드라고 하죠? 눈금선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안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해제해놓으시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슬라이드도 한번 또 볼게요. 자 뭐 잘못된 부분이 있나 없나 확인해보시고 오타가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확인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장하기 한번 눌러주시고 어 그리고 이제 인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2007 버전에서 인쇄가 다른 게 뭐가 있느냐면 인쇄 미리 보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이제 두 슬라이드 이렇게 해주시고 인쇄 이 인쇄창에 가셔가지고 유인물의 컬러에 여기 보시면 고품질을 꼭 확인해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기 그림자라든지 음영이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컬러로 돼 있는데 컬러로 하셔야 돼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여기다 파란색으로 그린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 지시사항에 뭐 뭐라고 해요? 흑백으로 표시하시고 그랬죠? 흑백으로 그렸어 우리가. 그래서 그대로 출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연도가 나오는데 이건 감점사항은 아니에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또 간혹 가다가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요거까지 알려드릴게요. 원래 알려주면 안되는데 그제? 그래서 여기서 가시면 유인물 마스터에요. 유인물 마스터에 위에 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 뭐 아래 것도 뭐 닫혀버리세요. 그리고 나서 마스터 닫기 누르시고 인쇄 미리 보기 다시 가보시면 얘가 없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파워포인트는 상단 여백이 4cm에요. 이게 4.5cm 정도 되거든요. 시험 지시사항이 6cm라고 해가지고 당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얘는 여백 설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 다음 이대로 해서 출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타이핑 안 친 거는 이해를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직접 쉬세요. 아셨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해가지고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